안녕하세요 핫투버 오늘은 인간이 만든 100대 세계 발명품을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발명품을 만든 거사 역사를 우리가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뜻 있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복제양 돌리 탄생 99번 인터넷을 통한 www 탄생 월드 와이드 웹이죠 아 98 에이즈 바이러스의 발견 97 pc 운영책의 도스의 등장 96 ibm 호환용 pc의 등장 95 WHO 천연두 정복을 선언했고 94 시험관 아기가 탄생되고 93 심해져 열구 근처에 생명체를 발견했으며 92 ct 와 mri 도입을 했다는 거 획기적인 사실이죠 91 상용 마이크로소프 프로세스 최초로 도입했고 90 카오스 이론이 등장했으며 89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다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88 펄스의 발견 87 로봇의 등장 86 엘리뉴 현상의 발견 85 펜지 아스와 윌슨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고 84 쿼커의 발견 83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배경을 시도했으며 82 해저 확장설이 등장했고 81 레이저의 실용화가 이루어졌으며 80 먹는 피임 약이 상용화되면서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79 리키 인간의 조상 화석을 발견했으며 78 대륙한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으며 77 초전도체 bcs 이론이 등장하며 76 최초의 인공위성 스프트니크 발사가 됐으며 75 자기기록 장치의 실용화가 되었으며 74 원자시계가 제작되었으며 73 최초의 실용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됐으며 72 최초의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되었으며 71 인공 심폐기가 등장했으며 70 왓슨과 크릭 DNA 구조가 규명됐으며 69 아메노산 인공 합성이 이루어졌으며 63 68 정신분열증의 치료약이 개발됐으며 67 상업용 제트기가 취향했으며 66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으며 65 백혈병 치료약이 개발됐으며 64 CD LP 레코드가 등장했으며 63 최초의 음속 돌파가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62 트랜지스터가 발명됐으며 61 홀로그래피가 개발됐으며 60 방사성 동의원소법으로 연대 측정이 됐으며 59 최초의 전자계산기 ENI-AC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58 원자탄이 개발됐으며 57 미사일이 전쟁에 사용되었으며 56 최초의 인공신장이 등장했으며 55 스트랩터마이신이 개발됐으며 54 페르미 원자로가 건설됐으며 53 지구 온실 효과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었으며 52 DDT가 살청제로 사용되었으며 51 생체물질의 3차원 구조 해송이 이루어졌으며 50 전자복사기가 등장했으며 49 나일론이 발견되어서 의복의 혁신을 일으켰으며 48 유카와 히레키의 중간자 가설이 형성이 되었으며 47 레이더가 발명되었으며 46 형광등의 등장이 또한 획기적인 빛을 가져오게 됐고 45 중성자의 발견 44 전자현미경에 등장했으며 43 최초의 전파망원경이 제작되었으며 42 현대적인 아파트가 실용화되었으며 41 게임이론의 등장이 이루어졌으며 40 공장 자동화를 이룬 공작기계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39 제트엔진이 등장했으며 38 입자가속기가 건설되었으며 37 허블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36 펜이슬린이 발견됐으며 35 하이전벨크 불확실성의 원리가 이루어졌으며 34 빅뱅이론이 제창되었으며 33 북미 대륙 횡단 전화가 개통되었으며 32 대서형 횡단 비행이 성공하였으며 31 텔레비전이 개발되었으며 30 액체 연료가 추진되었으며 로켓이 개발되었고 29 양자역학의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28 초원심 분리기가 제작되었으며 27 인슐린이 추출이 성공되었으며 26 KDKA 최초의 상업방송이 이루어졌으며 25 인공핵 변환이 성공되었으며 24 장갑전차 탱크의 등장이 이루어졌으며 23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창되었으며 22 가정용 냉장고가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21 질소 비료의 인공합성이 이루어졌으며 20 포드 자동차 생산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4 원자 구조의 규명이 이루어졌으며 18 브레그 부자 X선 회절법이 관찰되었으며 17 베게너가 대륙이동선이 제창되었으며 16 초전도 현상이 발전되었으며 15 레더포드의 원자 모델이 등장하였으며 14 모근의 첫팔이 돌연면이가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13 플라스틱이 특허를 내었으며 12 최초의 화학요법제 살바르살이 등장했으며 11 삼극진공관이 발명되었으며 10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9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창하였으며 8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설명하였으며 7 보노네가 지능검사가 개발되었으며 6 용화 오락시대의 도래회가 이루어졌으며 5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빙응을 이루어졌으며 4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이 성공되었으며 3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 발간을 하였으며 2 플랭크의 양자가설이 등장하였으며 첫 번째 인간의 혈액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것이 100대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삶의 여러가지 발명과 발견을 이루셔 좀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